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언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은 윤영찬 의원 자신이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윤영찬 파장의 전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창화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된 것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9월 8일 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해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포털사이트의 다음에 메인화면에 반영되자 누군가에게 카카오에 강력히 항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서 곧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 이런 모습을 그대로 포착되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포털사이트를 관할을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일 뿐만이고 이후에 네이버로 이직해서 뉴스 편집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다음 질문은 윤영찬 사건의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여론 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여론을 통제 내지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체험적으로 현재의 집권 세력이 포털사이트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윤영찬 의원의 무례하고 거친 개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 통제나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은 그동안 꾸준히 실행해 옮겨져 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카페가 실금 챌린지를 할 당시에도 부정승과 같은 실금의 경우에는 아예 네이버에 뜨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시민 L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을 건박하는군요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기를 하는 무서운 정권입니다 시민 L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개념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사 보고 오라 가라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식의 갑질 대상이 단순히 언론사뿐이겠습니까 또 P씨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또 K씨는 완전 언론을 갖고 논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안 들면 불러서 혼내고 이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언론 자유입니까 이렇게 대묻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입니까 이렇게 대묻는 겁니다 파장이 확살된 기미를 보이자 카카오는 즉시 윤영찬 의원의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뉴스 편집은 AI 인공지능이 한다 사람이 특정 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9월 8일 오후에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씨는 카카오의 해명을 쿡 찔러서 반박합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윤영찬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포탈인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는 이야기도 윤영찬 의원의 항의만큼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판단을 어떻게 뉴스 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인가 AI인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AI를 쓰든 쓰지 않든 간에 가치판단에 개입해가지고 특정 기사나 특정 키드워드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 환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4.15 부정선거 보도를 보면 됩니다 방송사는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고 신문사는 대부분 침묵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한국 민주주의의 유지에 큰 도전이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언론 기능이 정말 많이 퇴락하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를 받는 것처럼 광화문 집회가 2차 유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대다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맞춰서 모든 언론들이 다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기사를 보기가 아주 드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스톱시킬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2020년도 4월 15일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시정이 되면 언론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작은 일들도 조금씩 효과가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길은 바로 4월 15일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 시심비비를 맹확히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9일 날 방송됐던 추미애의 아들 엄마 찬스 총정리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bdsn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올해 카츠사로 만기전형한 저희 아들은 작년 할아버지 임종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하던 날 당장 돌아가실 만큼 위독했지만 휴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는 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하기에 수긍을 하고 아들은 결국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들은 다음 날 절차를 밟고 휴가를 나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임의로 그렇게 덜락날락 멋대로 군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분만 늦어도 탈영조치가 되기 때문에 교통상황이라던가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해서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기 때문에 아들은 늘 제 시간보다도 훨씬 앞서서 서둘러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군의 맹예를 실추하지 않게 더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끄러운 짓을 벌이고도 법정 대응을 하다 하니 추미애 장관이 권력에 취해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다고 합니까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그 문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인 인물이 되면은 한 번 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낱낱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된 그런 의혹 사건은 추미애 장관의 민낯 분무화가 아니고 현재 집권 세력들의 윗선을 드러내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BDS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기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은 GONG 공TV 그리고 온난신문인 공데일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시야와 통찰력과 그런 안목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